나는 시크릿으로 인생을 바꿨다. 여기 9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켈틱 밴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밴드는 지금은 예전에 비해 인지도가 있지만 이 사건이 있던 시절엔 유명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주 작은 도시에서 무료 공연을 하고 있었죠. 같이 공연하고 싶었던 다른 팀과 합동 공연을 준비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을까 봐 겁이 나더라고요. 전에도 그곳에서 공연을 했지만 기껏해야 4명밖에 오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그날 밤엔 같은 지역에서 큰 규모 행사도 여러 건 예정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공연에 돈을 쏟아 부은 상황이었어요. 수익금을 소방서를 위해 쓰겠다고 광고도 했기 때문에 공연의 성패에 많은 것이 걸려 있었어요. 공연 일주일 전까지 우리는 표를 겨우 6장 팔았습니다. 저는 계속 관객이 몇 명만 앉아있는 장면이 떠올랐고 그래서 당장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 거라고 믿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당장 시내로 직접 가서 포스터를 더 붙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밴드 멤버들이 이미 곳곳에 포스터를 붙였는데도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아침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포스터를 더 붙였지만 사람들이 올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머릿속을 채우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공연하는 날 우리는 여전히 표를 6장밖에 팔지 못했어요. 의자를 96개 놓았는데 한 멤버가 빈 의자를 놓고 어떻게 공연을 하겠느냐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죠. 아마 의자가 더 필요할 거야.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공연 1시간 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96개 의자가 다 찼고 저 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린 멋지게 공연을 했고 소방서에 기부할 돈도 모았답니다. 정말 마법 같은 일이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브란시스코에서 캐시 당신이 우주로부터 받기 위해 행동할 때는 우주의 기운과 함께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조금도 힘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영감을 받아 행동할 때 우주와 삶의 흐름 안에 있을 때 받는 느낌일 것이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